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만에 돌아왔습니다 소통맨 박명석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좋은 소식을 제가 들고 들어오게 됐는데 일단은 정규 편석이 됐습니다 소리 질러 여러분들 소리 질러고 있나요? 아 일단 오늘 수요일하고요 이번주 금요일하고 이렇게 두번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제가 이렇게 찾아올 생각이니까요 11시에 꼭 여러분들 식사하시기 직전에 저와 함께 댓글 치시고 같이 방송 만들고 같이 방송 보고 즐기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올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채널K 플레이어도 댓글 계속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 읽어드리는 거 알죠? 김레전드님 명석이 형아 하이언 레전드님 하이언 여도운 예뻐요님 소리 질러 소리 지르셨나요? 예 그리고 임시필명님 GGGG 콘도르님 넨 축하축하축하 코디님 추세로 목자 쏘리젤러 네 김정환님 소리 지르고 있어요 아 요즘 그 층간소음이 이슈인데 조심하시고요 자 아무튼 제 방송 지난주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 방송 성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이슈들을 잘 찾아서 대신 공부를 해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슈에 대해서 제가 그 리포트 찾아온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구하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제가 유식한 표현으로 하면 이제 집단지성 방송이라고 하죠 요즘 집단지성 나무 위키 같은 거 가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 채팅도 많이 쳐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올라가면 그 댓글도 거기다가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또 친절하게 이렇게 댓글 써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혹시 거기서 뭐 봐주세요 뭐 봐주세요 이러시면 제가 또 이렇게 그 다음 시간에 바로 준비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꼭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좀 나오세요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눈에 종기 나는 줄 알았어요 종기요? 종기가 왜 나죠? 죽음에서 돌아온 자 명석이 형아 저 죽었나요? 저 살아 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FMC 의장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와우 반갑습니다 다들 너무 반가워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계속해서 댓글 채팅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좀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채팅치기 두 번째 유튜브 댓글 달기 그런데 세 번째 방송 이름 정하기 여러분 이름을 정해야 돼요 어쩌고 분위기 없죠?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단 방향으로 저희가 방송 이름을 정해서 여러분들께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송 이름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소통맨이라는 이름을 제가 쓰고는 있는데 이게 가제로 일단 출발을 한 거고 여러분하고 같이 저의 방송 제목을 정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PD는 뭐하냐고요? PD님도 아이디어를 내고 저도 아이디어를 내고 저희 팀장님도 아이디어를 내고 팀에서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그게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께 맡기려고 가져왔거든요 자 첫 번째는 그대로입니다 박명석의 소통맨 네 이게 1번이에요 여러분들 1번 박명석의 소통맨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박명석의 런치콜 런치콜이라고 합니다 점심에 이제 콜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점심에 이렇게 콜 때리는 건가요? 네 전화하는 건가? 아무튼 두 번째는 런치콜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세 번째는 박명석과 집착남 집착하는 남자라는 뜻이죠 사실 집착을 한다는 게 뭐 좀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집콕족들이 이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딱 도착시켜드린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어봤고요 그리고 집요하게 이슈를 파고든다 뭐 집중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집착남 이렇게 정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소통맨 두 번째 런치콜 세 번째 집착남 여러분 빨리 댓글 올려주세요 이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다 뭐 투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박명석과 본드걸이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요 박명석의 진짜 실시간 소통방송 런치콜 한 표 잔파님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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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 많이 올라오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1번이 그거죠 소통맨이죠 소통맨 집착남이 연 김레전드님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강돌스님이랑 김정환님 세 번째 야 이게 지금 사실 집착남이랑 1번이랑 3번으로 계속 나뉘고 있어요 소통맨이랑 집착남으로 런치콜은 2번인데 런치콜은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다들 런치콜 한 표 나오고 그 다음에 소통맨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서 박명석의 소통방통 그리고 소통맨이 좋아요 젊은 사람들은 3번이고 집착남이요 1번이 저기요 읽을 수 있는 댓글을 올려주셔야죠 이렇게 올려주시면 깜짝 놀랍니다 청량맨이라는 댓글도 나오고 있고 야 집착남 아니면은 이제 소통맨인데 어 알겠습니다 집착집착 뭐 1번 1번 3번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개 후보 올려놓고 런치콜도 혹시 괜찮으시면 여러분들 일단 생각은 해두시고 계시다가 끝날 때 마지막으로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거부터 먼저 알려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 할 거 첫 번째는 애플 애플 얘기 도대체 누구랑 펴먹을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요즘 핫한 전고채전지 지금 투자해도 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간단하게 시장 보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시장 보는 코너인데 아 그걸 먼저 해야 되는구나 유튜브 리뷰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제가 이거 이거 꼭 빼놓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소통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했던 어 유튜브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채널K 구독자 19만 명 이거 실화냐 여러분들 내일 모레 이거 20명 20만 명 되겠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그런 유튜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채널K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차 얘기도 해주세요 하시는데 네 그 애플 얘기랑 기아차 얘기랑 같이 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어 제 영상 어디 있죠? 아 여기 있네요 아 1400회 여러분들 1400회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께서 더 많이 눌러주시고 더 많이 채팅 댓글 달아주셔야 제가 수금만 나오는데 뭐 월수금이 될 수도 있고 월화수목금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오늘 저녁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많이 조회해 주시고요 채팅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셀트리온 이런 건 제가 읽을 수가 없고요 자 안세홍님 굿 아메리우즈완님 답변 감사합니다 와우 기분 좋네요 어 리본님 화이팅 기대합니다 안세홍님 대웅제약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런 건 제가 읽을 수가 없고요 자 대웅제약도 부탁드립니다 하셔서 제가 일단 대웅제약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소통을 잘합니다 여러분들 PPT까지 친절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대웅제약 여러분의 요청하신 대웅제약 보도록 할게요 자 대웅제약 이슈 보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이 사실 ITC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또 이제 해석 전쟁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포인트 옵션도 되거든요 최종 판결 전문이 공개됐는데 레이저 포인터가 아닌데 제가 처음이라 좀 서툴러요 여러분들 어 이거 1월 14일 얘기고요 최종 판결에 전문이 공개됐는데 대웅제약 쪽에서는 균주의 영업비밀성을 부정했고 균주 도난 주장도 일축했다 우리 도난한 적 없다 이걸로 결론이 나온 건데 메디톡스는 아니다 결국 부정한 균주 취득은 인정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자세한 그 뉴스를 보니까 일단 수입금 지기 기간이 21개월로 줄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를 취득했다는 예비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사실 이건 비밀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용 역시 구명하지 못했다 참 애매하게 판결을 내렸죠 이거 가져간 건 인정인데 근데 이거 비밀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용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참 애매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아마 댓글로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ITC 원문을 가져왔는데 더 커미션 해야지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자 리포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웅 제약 ITC 최종 판정에 가지는 함의 리포트가 있는데 굳이 제가 원문을 읽고 있을 이유가 없죠 KTV 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2020년 12월 17일 그때 딱 나왔을 때 당시에 나왔던 리포트인데 시장은 이미 ITC 소송 결과는 최악을 반영했으므로 긍정적 이슈로 판단 보시다시피 이게 대웅 제약 얘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긍정적 이슈로 판단한다는 건 주어가 대웅 제약입니다 메디톡스가 주어가 아니고요 대웅 제약에게 긍정적인 이슈로 판단하고 있다 일단은 영업기밀 인정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지적재산권이 불인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디톡스가 그거를 비밀이 아닌 거기 때문에 일단 대웅 제약이 쓰기 썼어도 지적재산권은 불인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웅 제약 쪽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원래 10년간 수익금지 조치가 최악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목표가를 산정할 때 이런 걸 제로로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줄었잖아요 21개월 수익금지 조치로 줄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긍정적 이슈로 판단한다 라는 리포트가 KTV 투자증권에서 나왔다 정도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뭐죠? 대웅 제약 댓글 읽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말이죠 제가 아까 예고 드린 것처럼 애플은 도대체 누구랑 편먹납니다 아 이거 애플 이슈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어요 사실 오늘 시장을 막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면 일단은 뭐 DBI텍이 왜 이렇게 올랐죠? DBI텍이 14% 오르고 있는데 어 기아차가 9.35% 사실 이 기아차가 저는 제일 많이 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야 반도체가 확실히 좀 크긴 크네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기아차가 9.35% 올라가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그 현대차 현대 위화도 5.3% 그리고 현대 오토에보도 4.4% LG전자도 5% 때 올라가는 거 보니까 한창 이슈가 참 핫하긴 한가 봐요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하고 저에게 댓글 채팅 그대로 올려주세요 자 일단 이 이슈가 시작됐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2020년 12월 23일 LG와 마그나가 전기차 부품 회사를 합작하는데 애플카에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LG전자 그러면서 상한가 같잖아요 살다 살다가 LG전자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처음 봤었는데 전기차 부품 합작하고 애플카에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이르면 애플이 오늘 2024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협력을 논의한 바가 있어서 얘네가 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021년 1월 8일에 애플을 애플이 현대차를 선택했다 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LG전자도 애플 효과군요 하시는데 맞습니다 오늘도 LG전자가 오르는 거 보면 관련돼서 애플이 이제 현대차 쪽에서는 차를 만들고 LG전자는 또 전장 부품을 만들고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다 써린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니고요 금위씨님 잘생겼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채팅 제가 무조건 읽어드리는 거 아시죠 자 현대차 선택한 애플에 대해서 내용 보면요 한국경제TV 단독으로 나왔었는데 심지어 애플이 협력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플이 진짜 현대차에 제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짠지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마무리됐고 정의선 회장에 제가 많이 남았다 야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현대차 뭐 엄청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심지어 한국경제TV 단독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슈가 완전히 현대차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대차 뭐라 했냐면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협력 요청을 받고 있고 초기 단계로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힌 게 1월 18일이었는데 요 내용이 갑자기 어제 2021년 1월 19일에 애플카 기아가 막기로 가다 그랬다 미국의 조지아 공장 협력이 협력 거점으로 할 것이다 이 2대1에서 이것도 단독으로 나왔고요 이것도 보시다시피 5시 3분이에요 시장 끝나고 장 종료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제 기아가 갑자기 13%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실정 얘기도 있고 혹시 로고 바뀐 것 때문에 좀 모멘텀을 받나? 뭐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어쨌든 기아차가 막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해서 지금 누구랑 편을 먹을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금윤씨님 애플 LG 한입 빼어먹고 현대차 한입 빼어먹고 기아차도 한입 먹는 건가요? 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랑 이렇게 손을 잡을지 어디랑 편을 먹을지 모르겠고 이렇게 각자 다 같이 이렇게 편을 먹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고교 지나고 공부가 힘들어지는군요 학비는 거의 안 냈습니다 어 사회 나오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아 여러분들 그냥 잡담하시는 거구나 여러분들 방송 보세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어제 임시필명 35412777님 어제 뉴스에 가능성이 있다던데 가닥이 잡혔다는 뉴스까지 있었네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랑 가닥이 잡혔다는 거랑 저는 뭔 얘기인지 뭔 차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 그 현대차 입장에서 기아차의 그 조지아 공장을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애플에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그 주가의 움직임들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잡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좀 그 채팅 올려주시면 어 뭐 저희가 간단히 얘기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또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도 많으시고 기아차나 현대차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는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댓글 올라오는 동안 제가 리포트 준비한 것까지 그럼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와 애플이 협업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기아차 이슈가 나오고 나서 리포트가 나온 거는 없었고요 어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삼성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자동차 현대차 그룹 제2의 TSMC가 될 것인가 어 제2의 TSMC 그러니까 TSMC가 파운드리 회사잖아요 반도체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 현대차도 애플이 이제 설계를 해서 현대차에다가 이렇게 그 어 제조를 생산을 좀 맡기면 TSMC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삼성증권의 임은영 리포트 임은영 애널리스트가 준비한 리포트였는데요 이게 폭스콘이랑 비교를 했더라고요 사실 애플에서 폭스콘한테 아이폰 생산을 거의 완전히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폭스콘은 영업이익률이 낮아서 아이폰과 갤럭시 S 뭐 이런 것들이 나와도 계속 밸류에이션이 아래쪽으로 가고 있고 TSMC의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 위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폭스콘형 모델일 것이냐 TSMC형 모델일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어 그런데 애플이 합작을 원하지 않나 봐요 그거는 알 수 없죠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모델로 가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증권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폭스콘보다는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더 가깝다고 판단을 한다 자율주행차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에 TSMC에 더 가깝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밸류체인 관리 및 품질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EGMP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 능력 현대차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에 글로벌 생산 시설과 강력한 현지 파트너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가능성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로 정리가 되는데 그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는 현재 폭스바겐, GM, 현대차그룹, 길리 그리고 BYD다 이렇게 비아드 이렇게 5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회사랑 손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현대차그룹이 손을 잡게 되면 여기 리포트를 정리해보면 폭스콘 모델보다는 TSMC 모델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안에서 현대차그룹이 갖고 있는 장점을 10분 활용해야 한다라는 얘기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봉렬 수석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채팅 많이 활성화 좀 시켜주시길 바라고요 애시당초님께서 현대차가 애플 합청업체가 되는 것보다 기아차가 되거나 새로 합작법인을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일 듯 그러니까 그거를 리포트에서도 걱정한 것 같아요 혹시 폭스콘처럼 물론 폭스콘이 하청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런 형식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가치평가가 많이 높게 못 받는 거라면 그거보다는 이제 새로 합작법인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도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물티슈한 게 애플 자체가 합청업체를 찾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쵸 뭐 애플 입장에서는 협력사를 계속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어느 회사가 될지 그리고 진짜 그 회사를 딱 찍었을 때 그 회사랑 손을 잡고 그 회사가 정말 가치평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필면 90508910님 근데 우리 기업이 애플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좀 뭔가 슬픔 뭐 우리 밑으로라고는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뭐 손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뭐 전체적으로 지금 그 민심을 보니까 생각보다 뭐 어느 정도 기대감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고 의외로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어쨌든 뭐 국내 시장에는 좋은 모멘텀이 됐잖아요 기아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것도 좋고 그 안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냉정한 평가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많은 댓글들, 많은 채팅들 올려주고 계신데 유튜브 분들은 혹시 자나요? 유튜브에는 몇 명 계신 거죠? 유튜브 147명 계신데 여러분들 많이 좀 채팅 좀 달아주세요 유튜브도 저희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애플과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얘기 정리해봤습니다 자세가 웃기네요 제가 저런 자세를 하고 사진을 찍었었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두 번째는 전고체 전지입니다 사실 이 전고체 전지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잘 몰라요 뭐 2차 전지는 알겠고 그 다음에 뭐 리튬이온 전지, 전고체 전지 뭐 이런 게 있다는데 잘 몰라가지고 제가 뉴스를 좀 찾아봤더니 이번에 니오라는 전기차, 중국 전기차 회사에서 그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마냥 니오데이라는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니오가 경쟁 상대는 테슬라가 아닌 애플이다라고 하면서 테슬라가 중국 내 가격이다로 경쟁 본격화 전망 가격 낮춘 테슬라와 한파 승부를 벌인다 이게 2021년 1월 14일에 나온 내용인데 와, 스테파니킴님 현대차 언제까지 보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멀리 타국에서 캐나다, 벤쿠버에서 소통하신다고요? 이야, 그래요? 이게 저희 방송이 캐나다까지 진출을 했군요 아, 많은 캐나다, 벤쿠버 쪽에도 저희 좀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박명석 괜찮은 사람 있다고 홍보 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 잘 있나요? 예, 멀리 타국에서 계속 소통하기 바라고요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바로 너가 다시 얘기할게요 자, 니오데이에서 전고체 전지 얘기가 뭐라고 나왔냐면 신형 전기세단 ET7을 공개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ET7은 니오 최초의 세단 타입의 전기차로 100kWh 배터리 기준 700km의 주행거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런 건 필요 없고 니오가 150kWh 전고체 전지를 신차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2022년 1분기에 나온다는 그 니오의 신형 자동차인데 거기에 150kWh 전고체 전지를 신차에 도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게 전고체 전지가 뭐 2025년, 2030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니오가 2022년에 뽑아주면 상당히 빠른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다가 국내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또 봤더니 이 전고체 전지가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이잖아요 그 리튬이온 전지 안에는 액체가 들어가서 막 펑 하고 폰이 터지고 뭐 차가 가끔 이렇게 불이 나고 공장에서 불이 나고 이런 건 팩트니까 제가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체를 넣겠다는 건데 1000번을 휘고 잘라도 끄떡이 없다 안전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확실히 미래에는 어느 정도 기대감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이버문크님 박명석의 거 잘생겼다 너무 고맙습니다 애시당초님 오늘 참여 너무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전고체보다 젤형대의 구조일 듯함 젤형대가 뭐예요? 젤형대라는 말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짤랑존자님 노래 한 곡 뽑으시죠? 다른 유튜버들은 다 하던데 노래는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특집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하기에는 조금 젤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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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액체가 들어가는 대신에 그거를 약간 젤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로 안전성을 좀 담보한다 뭐 이런 건가요? 아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 남설님이 유튜브에서도 젤형태라고 올려주셨는데 아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액체 2차전지에서 젤형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쪽으로 간다 뭐 이런 개념이구나 와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와우 노래 나중은 없음 크크 하시는데 아니 유튜브에서 댓글 뭐 채팅 몇 개 올려주시지도 않다가 갑자기 노래 얘기 나오니까 채팅 올려주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계속 참여를 하시다가 제가 신나면은 이제 같이 이렇게 노래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오늘은 노래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자 그래서 전고체전지 얘기 계속 하도록 하죠 젤형태 다음에 고체로 가지 않을까 그럼 중간에 젤형태 관련주를 투자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전고체 관련주는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리포트를 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자 NH투자증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2차전지 산업 전고체전지는 2025년 이후 등장할 전망이다 전망이다 자 리튬이온 전지의 뒤를 이어 차세대 2차전지는 전고체전지로 판단한다 젤형태 얘기는 NH에서는 없네요 여러분들 젤형태 만들려면 첨가제를 넣어야죠 다수의 업체들은 전고체전지 기술 관련 주도적, 선도적 지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공식화하고 있다 진입 시점은 2025년 이후로 예상한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포지티브 관점 포지티브 정도는 제가 해석해드립니다 포지티브 자 그래서 차트가 있길래 가져왔더니 2차전지 시장 내에 전고체전지 침투율 전망 지금 현재 20년이죠? 21년인가요 벌써? 아 21년이네요 제가 여러분 제가 어느새 32살이 됐어요 믿기십니까? 쓸데없는 생각으로 그만하고요 자 22년도부터 0.5% 전고체전지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25년도에는 1.2% 30년도에는 3.8%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NH투자증권에서 나와서 제가 이렇게 대신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 제가 아는 척하는 게 아니고요 대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는 거니까 뭐 자료만 제공해드린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 3.8%라는 게 차트상으로 봐도 이 기울기가 좀 약하죠 예 10년을 우리가 기다려도 3.8%라면 이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그럴 거면 지금 10년 전부터 우리가 투자를 생각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2025년 이후로 전망한다 뭐 이건 아까 보여드렸고요 2025년 이후 시장에 등장할 것이다 다만 전고체전지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차전지도 사실 제가 알기로 2010년도 초반부터 얘기는 나왔었는데 그게 막 개화하기 시작하고 이제 날개 돋힌 듯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건 2010년대 중반? 후반 아닌가요? 사실 LG화학이 제일 많이 올라간 게 2020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면 이게 전고체전지가 개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실제 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표를 가져와봤더니 주요 자동차 업체들 현대차는 2030년 도요타 2025년 폭스바겐 25에서 26년 이거는 뭐 애매하다는 거죠 27년이 될 수도 있고 2028년이 될 수도 있다 BMW도 25에서 26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확실히 일단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마지막에 현대차 증권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제일 빠른 거는 확실히 여기 니오예요 니오 니오가 전고체전지 차량을 공개하는 게 2021년이다 22년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표가 조금 애매하네요 자 그리고 파나소닉과 도요타가 같이 하고 있는 게 2021년 제일 빠른 거는 니오랑 도요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빠른 게 어딘가요 솔리드 파워라는 기업이 있네요 그리고 또 전고체전지 출시 판매를 누리고 있는 게 폭스콘도 있네요 그래서 또 폭스콘이 사실은 애플이랑 아이폰 하는 것처럼 또 자동차까지 또 얘기를 계속 같이 이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은 LG 에너지는 오히려 리튬 황정지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퀀텀 스케이프 우리가 뺄 수가 없죠 퀀텀 스케이프가 상당히 핫한 미국 주식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는 2026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조금은 멀어 보인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막 10년 후를 보고 투자하시는 초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뭐 지금 이런 종목들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어떤 기업들이 더 빨리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이런 거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어 레트로님 32살이요? 어 맞습니다 제가 32살 먹었고요 백말띠예요 90년생 김레전드님 22살인 줄 거짓말하지 마세요 김레전드님 저랑 본 시간이 얼만데 제가 대학교도 갔다 오고 군대도 갔다 왔는데 지금 22살이 말이 됩니까? 예 한경림님 동안이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애시당초님 전고체 전지보다 전자 저장고체와 전자홀 저장고체를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일지도 와 이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그 제가 보여드리는 그런 자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채팅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게 진짜 좋거든요 전자 저장고체 전자홀 저장고체 이게 뭔지는 잘 모르는데 양극재와 음극재만으로 구성된 2차 전지다 아 그 사이에 막아주는 게 없다는 얘기구나 오 애시당초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다음에 제가 준비할 시간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자치기님 도요타가 주도권을 잡은 듯 아 그럴 수도 있죠 도요타가 일단 제일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전고체 전지 쪽에서 얘기는 네임밸류도 많이 쌓아놓은 것 같고 주도권을 잡았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자치기님께서는 도요타다 사이버문크님도 현재 일본이 앞서 있다 도요타에서 주력으로 준비하고 있다던데 국내 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게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홈페이지가 보니까 뭐 이렇게 전고체 전지 뭐 페이지도 있던데 우리나라가 또 하면 하잖아요 뭐 맨날 그 사실 저는 뭐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패스트 팔로워라고 해서 열심히 따라 붙으면 그냥 뭐 팔로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월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이 이렇게 막 화면에 나오니까 좋죠 여러분들 방송도 타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텔레비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꿈을 이렇게 어렸을 때 그 꿈을 현실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유아 하면서 이렇게 채팅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주는 뭔가요 제가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그 표에 있었던 그런 애들 아닐까요 뭐 권텀스케이프니 뭐 도요타니 삼성 SDI니 엘지에너지솔루션이니 뭐 니오폭스콘 등등 많고요 전해질이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얘기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살펴봤고요 많은 정보 애시당초님 특히 전자 저장고체 전자올 저장고체 얘기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세 번째 이슈 준비한 대로 넘어갈게요 아이고 네 세 번째 이슈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시장부터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왜 시장부터 봐야 하는지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시장 보면서 정리하려고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안 봤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야 코스피가 0.45% 상승이네요 이거 이거 애매하네요 지금 이거 오늘 골가가 3,145 현재 시각이 오전 11시 37분 지나고 있는데 분봉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상황이죠 강하게 출발했다가 좀 뺐다가 다시 올라가는 자 이걸 누가 사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수급 한번 볼까요 아 기관이 또 어마어마하게 파네요 지금 9,713억 팔고 있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약간 좀 중립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 야 우리 동학개미분들 오늘도 열일하고 있습니다 1조 2,551억 원 오늘도 1조 원 넘게 개미는 똔똔 열심히 똔똔 집을 짓지요 예 열심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집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이겠죠 그 옐런 재무장관 청문회 뭐 얘기 나오면서 뉴욕 주식이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 뉴욕 주식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ppt로 또 자료를 준비해봤거든요 바로 요겁니다 제닛 옐런이라는 사람이 이제 재무장관 후보자가 됐지 않습니까 오늘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1월 20일이죠 여러분들 그 취임식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1월 20일인데 어 그걸 앞두고 이제 많은 그 이런 지명자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다가 그걸 했습니다 청문회죠 청문회 온라인으로 청문회를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포인터를 다시 형광펜으로 돌리고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 환율 조작 용납 안 한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싸울 것 아우 뭐야 이거 센데요 네 미중 무역 분쟁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고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약간 불안하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증시가 상승폭을 키웠다가 조금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뭐 강제적으로 약 달러는 추구하지 않는다 달러 가치는 시장에서 정해져야 한다 법인세 올릴 여력 있다라면서 코로나 극복 후 인상 가능성 시사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본 그런 리포트가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NH 선물에서 준비한 자료인데요 옐런 증원소와 강한 물가 상승 압력 소병은 연구원이 준비를 했고요 어 댓글 좋네요 채팅 방송 좋아요 지선풀님 지선이풀님 너무 고맙습니다 스테파니킴님 2차전진 장기로 보유해야 하나요 글쎄요 언제까지 보유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상악가필수님 막 종목 올려주시는데 이건 뭔가요 갑자기 예 무슨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뭐 추천하시는 건가요 가을모스마님 미국은 19일 밤 10시 40분이에요 아 가을모스마님은 미국에 계세요? 이야 세계로 뻗어나가는 박명석의 소통맨인지 런치콜인지 집착남인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세계로 뻗어나가는 박명석의 방송 자 옐런 얘기나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상원 청문회를 앞두고 대규모 부양책 시행기 대감에 낙폭을 키우다가 예상된 발언이 나오면서 낙폭을 다수 줄이고 약보합 아 이건 달러화 기준이에요 이거는 그 뉴욕 증시 얘기가 아니라 자 제닐레넌이 뭐라고 했는지나 봅시다 지우고 다시 해야겠다 바로 지워지거든요 여러분들 쇽쇽쇽쇽 자 다시 제닐레넌은 사전 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위적인 달러 약세와 부양 정책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어 아까 기사랑 내용이 좀 다르네 인위적인 달러 약세와 부양 정책을 지지한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국내 증시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이슈인 것 같은데 미국 기업 증세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를 회복한 이후에 고려할 것이다 이게 그거네요 증세를 하기는 하겠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미국 경제가 열심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회복한 이후에 할 것이다 이거는 또 안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불안해하실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기업들은 OECD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증세로 인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다 미국 기업 경쟁력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뭐 바이든 행정부가 공약으로 28%로 올릴 것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옐런의 청문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시장은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봐야 되는 게 우리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삼성전자 얘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이 많겠죠? 삼성전자가 0.69%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아 엊그제죠? 엊그제 월요일에 이제 2년 6개월 형이 확정이 되면서 이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아서 오늘 원래는 메인 DC가 그거로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메인 DC가 더 큰 게 하나 생겨가지고 뭐 더 크고 작은 건 비교할 수 없지만 오늘 갑자기 핫해진 이슈가 하나 생겨서 그거를 했고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마지막 이슈 삼성전자는 CEO 없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사진 왜 이렇게 못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소통맨으로 일단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일단 두고 보겠습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가 0.8% 상승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이건 LG전자 차트고요 삼성전자 아 요즘 들어서 조금 숨죽이고 있는 구간인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우리 동학개미분들이 열심히 영차영차 쌓아가시고 계시지만 근데 보면은 이제 최근 뭐 여전히 그 누구죠? 외국인의 비중이 상당히 큰 종목이죠 최근에 수급 한번 볼까요? 아 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매수 했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매도를 또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의 주가에 조금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정말 잘해낼 수 있을 것이냐 어제와 오늘의 반등을 믿고 계속 사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PPT 또 준비한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이슈 봐야겠죠 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실형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참 이 국정농단이 그 언제쯤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길게 끌어지다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뭐 그래요 원래 법적인 다툼이라는 게 원래 오래 걸리죠 아무튼 이건 이거고 이거는 이것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많이 얘기하니까 그런 건 정치방송 보시고요 저는 경제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만 준비를 했습니다 KB증권에서 나온 삼성물산 관련 리포트입니다 삼성물산이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격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만내님 명성의 컷 많이 컸다 애가 개인 코너도 탄생시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계속 성장할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뭐 이재용 부회장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해 받았다 법정 구속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뭐 이런 거는 필요 없죠 저희가 볼 필요가 없죠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불인정됐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정에서 이거 설치해라 뭐 이런 것들 주문을 했는데 그걸 확인했는데 결국 실효성이 조금 아쉽다 뭐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실 테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삼성그룹의 주요 종목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펀더멘털에 근거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 이걸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느낌이냐 이 얘기는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 상황이라든가 기업의 펀더멘털에 근거해서 투자를 판단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의 오늘 대주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CEO 없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도 의견이 다 나뉠 것 같고 주가는 결국 펀더멘터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오늘 DBI텍이 막 급등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에게도 긍정적인 그런 바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로즈마리님이 유튜브 채널에서 최고 수장 없을 때 삼성은 매출 영업이익이 헐 좋았음 아 그래요? 오 그리고 뭐 제가 예전에 그런 자료들을 못 모아봐서 잘 모를 것 같은데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토피아 PKWI님 삼성전자 애플 매수하고 주가 떨어질까 걱정을 왜 하시는지 와 이거 너무 인상적인데요? 삼성전자나 애플을 사놓고 왜 주가 떨어질까 걱정을 하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와 굉장히 와닿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남창훈님 신의 한 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남설님 이재용 백신 확보를 위해서 정부 특사 자격으로 출국 예정이었다? 근데 기업인이 백신 확보를 위해서 왜 정부 특사가 되죠? 이건 또 신기하네요 애시당초님은 SKCEO가 아 감옥 가니까 감옥 가니까 주가가 더 올랐었다고요? 아 그러니까 CEO가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이 여러분의 의견인 것 같은데 그날 당일만큼은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해서 많은 분들이 긴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저희 많은 분들이 채널K 채팅창과 유튜브 채팅창에서 나오는 얘기는 결국 CEO와는 뭐 결국 별개다 주가는 펀더멘터를 반영한다 쪽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 하나 봤는데요 삼기도문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수원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한국거래소에 임하옵시며 3만 전자에서 이런 것 같이 10만 전자도 이루어지이다 다만 95층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삼성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뭐 이런 재밌는 뭐 그런 짤도 있다고 해서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이 압권이에요 아이폰 삼성전자 얘기를 이렇게 왕창 해놓고 아이폰 이렇게 기대를 마무리하는 아 요게 밑에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예 요거 보시면 그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아이폰 보이시나요? 예 아맨이 아니라 아이폰 요렇게 나옵니다 이런 재밌는 뭐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많이 바라고 계시고 예 뭐 기도 메타라고 하죠 게임에서는 기도 메타 운 안 좋을 때 제발 떠라떠라 이게 기도 메타인데 약간 삼성전자의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뭐 CEO도 구속되고 여러가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 메타로 바라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어쩜 그렇게 위트 있게돼 글을 쓰는지 앵커님이 초절남이시네 초절남이 뭐예요 반성합니다님 초절정 초절정에 뭐 그런건가요? 어 유튜브 댓글 맞네요 확실히 삼성전자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가 좋아요 노후부자대기님 삼성전자 시가총액 천조는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삼성전자는 반려주식이죠 스테파니님 장기 보유 추천드립니다 유토피아님 미국 보면 창업주 물론 하면 대부분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간다 어 그렇구나 괜찮아 잘했어님 삼성은 회장 때문에 돌아가는 회사가 아니라 회사 내용으로 발전하는 회사로 생각이 된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어쨌든 CEO보다는 펀더멘터리 중요하다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딱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제목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 간단히 클로징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아까 1, 2, 3번 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1번 그 그 뭐냐 소통맨 그대로 가라 2번 런치코리 아무래도 이름이 좀 그 뭔가 영어기도 하고 뭔가 이름이 좀 깔끔하지 않냐 그리고 3번 집착남 에 뭐 집착은 무슨 집착이야 부정적인 의미를 왜 담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억으로 끌기에 좋지 않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의견 바로 올려주세요 1, 2, 3으로 채팅으로 빨리 올려주세요 김레전드님 3 포대화사 1111 그 다음에 소통맨 소통맨 집착남 좋음 얼핏 보면 송중기 집착남 좋다 111111111111111111111 아 1이 진짜 많네요 여러분들 소통맨이 좋아요? 아니 근데 여러분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소통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검색 계속해서 검색어에 노출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소통맨으로 가는데 이게 그 어그로용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디에 집착한다는 건가요? 주식시장 이슈에 집착한다는 거죠 졸라맨이요? 졸라맨은 안 됩니다 예 럭키맨? 럭키맨은 안 됩니다 소통맨이 일단 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소통하고 싶어요 집착하고 싶다 런치콜은 하나 나왔네요 유토피아 PKWI님 자 런치콜은 일단 보류 일단 보류하고 소통맨이랑 지금 집착남 중에 아 방송의 성격이 드러나니 좋아요 소통맨이 좋다 졸라 소통맨? 아 왜 이렇게 졸라를 좋아하세요? 예 어 1타명석이 간다? 제가 뭐 강사는 아니고요 집착이 좋은데 아무튼 이 두 개 중에 고민해서 결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 70대 30 정도로 소통맨이 70 그다음에 집착남이 30인 것 같아서 아 애매하네요 집착하고 강한 것으로 3333 소통이 필요한 시점 같으니 알겠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제복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집착남이랑 소통맨이랑 런치콜 하나 넣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끝이고요 오늘도 정말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죠 금요일에도 제가 유튜브 열심히 공부해 올 테니까 유튜브 편집본 오늘 올라가면 여러분들 댓글 빵빵빵 달아주시고 좋아요 빵빵 눌러주시고 조회수 두 번씩 보세요 두 번씩 아니 열 번씩 보세요 저도 집에서 열다섯 번 보거든요 네 열 번씩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크트웨인 명언 한번 보고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주식 투자에 특히 위험한 달 중 하나다 다른 위험한 달로는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그리고 2월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금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원 드려요 투자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